아, tell me, tell me. My name is Ann수빈 and I'm from Korea. 저는 한국의 안수빈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미술사를 공부하고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는데요. 독일에서 갤러리를 구경하려고 하다가 이 갤러리를 방문하게 됐어요. 대표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저희를 소개해 주시고 또 작품에 대해서도 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좋게 감상을 하고 가고요.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 있어서 놀랍게 구경하고 갑니다. Thank you very much.